이렇게 했으면 좋겠네. 제작진까지 다 일렬로 쓰면 충분히 여기 거의 그물처럼 인간 그물처럼 갈 수 있거든요. 인간 그물처럼 해가지고 쭉 밟으면서 아니 밟으면서 저쪽으로 가자고 우리가. 우리 제작진 지금 독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. 잡아야 됩니다. 파이팅!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숨어있을 것 같은데. 자 출발! 파이팅! 파이팅! 뭐야? 뭐야? 아우 짜증나! 반대로 오른다 반대로 반대로! 아! 뭐였어 어떻게 했어? 아 발 왕창수 거기야. 바로 차지. 자 처음부터 다시. 다시 다시. 여기 있다. 왔어 왔어 왔어. 쫓는 거야. 쫓는 거야. 아우 승실네. 아우 씨. 형 꾹 잡어. 아무도 온다고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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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